워어어어 내가 택했던 그 밤을 뭔데겠어 그 황홀했던 순가득 댄스 여기로 몰라 뭐여 뭐여 또 이리 차가워진 거야 오! 신제품이 새로 나왔네? 우와! 오레오 신제품이 나왔네? 오레오 신제품이 새로 나왔네? 아, 좀. 오와! 오레오 신제품이 새로 나왔네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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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얼마나 더 우승해야 해. 시작! 자, 1번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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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재밌겠다. 오! 아! 야, 개복카, 개복카. 야, 개복카, 개복카. 다, 다, 다. 빨리, 다. 아이, 저 놀이기구 완전 신난다. 크고. 랄랄랄랄랄랄. 이게 뭐야? 아! 야, 우리 나쁘지 않아? 어. 수공이 전문. 올라가, 야! 다 왔어. 책이 신기록에 그 어이 근접했어. 정답. 다, 다. 다, 다. 제가 들어가야 돼. 자, 준비. 오케이. 노덜노덜 해졌어, 이거. 거의 항상 멤버들이랑 네 명이 다 모여 있으면 저는 거의 항상 막내 같을 때가 많아요 일할 때 빼고 그냥 뭐 평소에 밥을 못 끈다거나 아니면 뭐 여가 시간을 보낸다거나 그럴 때는 거의 막내의 경우가 많고 강승윤 기타, 이승훈 일렉 기타 입으로 협연 연주하는 게 뭐예요? 한번 볼까요? 네 한번 아무거나 쳐봐요 좀 살살 쳐줘야 돼요 바이크 없으니까 뉴저, 뉴저 어떻게 해졌어 준비 준비 시작 시작 너무 깨진다 이거 준비 시작 시작 모 나이트 아포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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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다 아포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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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다 아포다리 자 자 앞에 보세요 앞에 혼냈다고요 끝났어요? 막 뭐 지금 뭐 좀 하는 거야? 끝났다고 틀렸고 다음 문제 한다고?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다음 문제 계속 자는 거예요 지금 시야 가고 있어 앞에 봐야죠 앞에 계속 자 노래 지금 들려야죠 아니야 아니야 뒤돌아 돌았어 뒤돌아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깔라만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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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잘하네 깔라만시 오 잘하네 깔라만시 깔라만시 틀렸어? 텔레파시 텔레파시 크아 오빠 조 오빠 쫄빵 쫄빵 해주세요 빨리 말을 성모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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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고생 자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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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 내에서 막내의 역할을 해야 될 때는 막내를 역할을 하고요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될 때와 막내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좀 구분이 많이 잘 돼 있어서 그냥 리더의 일을 해야 될 때 리더의 일을 하는 것 같고 제가 또 막내로서 막내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는 막내다운 모습을 보여 드리는 것 같아서 크게 힘든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위험하게 cook none te work 꿀 대 그 우린 좋으면 누굴 Jobs 누가 많이 사고 누가 제가 늦게 사요 제가 제일 많이 하고요 그렇지 순개버리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요 내 길에서 저요 그러니까 맞죠 저 준다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그래요. 돈 쓰기 위해서. 돈 쓰기 위해서. 돈 쓰기 위해서. 승윤이 봐봐. 정품이 아닌 걸 차면서 멤버들한테 전작을 안 하고. 아니 이게 쏘면서 쏘면서 정품을 찰 수는 없어요. 뭔가 하나가 비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드릴. 얼마나 멋있습니까. 몰랐다긴 하네. 승윤 군이 좀 많이 사고. 승윤이 제일 안 사고. 왜요 왜요. 승윤 군이 막내 아니에요? 예 제가 막낸데. 막내가. 막내가. 이상한 게 형이 거의 뭐 고깃집에 가면 고기를 굽고요. 계산 제가 하고 막 이런. 막내가 사고 형이 고기를 굽고 얻어먹는다는 얘기죠. 그렇죠. 연예인분들은 어차피 회사가 법인카드가 있기 때문에 지갑을 들고 다닐 일이 없죠. 아니 법인카드가 있다면 굳이. 어차피 나중에 제 정산에서 까는 거거든요. 법인카드인데 왜 내 개인카드로 쓰시냐고요. 사장님하고 같이 드세요. 선물로? 선물로. 그냥 사장님. 무슨. 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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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뭐요? 사장님 너무 많이 드실 거 아니에요. 아 김치. 굳이 본인 돈으로. 아니 우리 이거 우리 먹어야지. 결국은 우리 먹어야지. 와 막판이 힘든다. 야 끝날 때쯤 힘든다. 준비. 준비. 시작. 자 일단 빨라. 일단 빨라. 아직 몰라. 좋아 좋아 좋아. 너무 크게 돌지마. 빨리 빨리. 야 그냥 너무 크게 돌지마. 개인전이야. izado. 자 이제 밀어. 줄을 때. 들으라고. ôz. 야 그냥 거 enabled scandal. 하이 thrilled 이 Version 우리들의 열정을 젊은 친구들에게 보여줬잖아 오 찢어진다 밀지마! 오 찢어진다 밀지말라고! 너는 중전이야! 오 찢어진다고! 오 찢어진다고! 아직 너희들이 도전한 것도 아니고 이제 진짜 도전이 펼쳐진다 가자! 오! 오케이 렛츠고! 나까지 들어야 돼! 나까지 들어야 돼! 나까지 들어야 돼! 다시 말아! 다시 말아! 곰번! 이 마지막이 좋겠는데 남승윤의 기록은 3분 12초 와 아이고 아이고 꿀렛아 꿀렛아 나 나, Não, 나 나 나 나, 나, 나 나 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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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 나 나 나 나 나, 나 나 나 나 나 고소했어 내 세 vagina